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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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달려라. 달려라. 프라이 형은 한 번 더 안 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막 매달려서 이러고 있는 그 자세였어요. 멋진 자세가 돼요? 선구자 하세요, 선구자. 오. 그냥 저런 거 봤다고 인스타에서... 저손에 돌아가고 저손에 돌아가... 그래, 돌아가는데요? 야, 이 정도였냐? 우리... 자, 이제 조금씩 동작 가볼게요. 인스타 사진 찍은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형, 원래 인생샷 찍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형. 야, 윙슈트 같지 않냐, 윙슨처럼? 아니 딱 쉬운데 좀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없나? 쉬운데 있어 보이는? 어? 저 쌤 뭐 하신다 이제 봐, 다 봐 다 봐, 집중해 어? 뭐지? 어떻게 했지? 어 그래 저런 거 본 거 같아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렵진 않은데 힘들어 야 진짜 하이라이트인가 보다, 틀렸다 승리,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몽 앞으로 오셔서 꼬이지 않게 잘 펼쳐주세요 어딨냐? 어딨어? 이제 오른 발을 넣으실 때 이번에는 우리 햄스트링까지만 걸어주시는 거예요 엉덩이까지 다 깊숙이 걸지 마시고 그러면 오른손을 바깥으로 돌려서 왼쪽 해몽 앞부분 있죠? 앞부분 여기? 옆으로 열어? 옆으로 열어보세요 그렇죠, 이미 반이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많이 나와도 돼요? 많이 나오셔야 밀때 어깨가 좀 안 불편하세요 자 그럼 왼손은 우리 바로 그냥 왼 해몽 바로 앞에 이걸 살짝만 뭉쳐 잡으셔서 단단히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오른손 해몽 잡은 상태로 왼쪽 겨드랑이랑 해몽 사이를 통과하면서 오른발을 우리 창문 방향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왼손은 약간 만세하듯이 가슴을 끌어올리시고 오른 발등 해몽 밀고 복부인 왼발가락 오른무릎에 터치 오케이, 이건 하겠다 오케이, 이건 하겠다 어, 이거 안 되네? 미치었나? 되겠는데 안 되네?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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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냐? 됐냐? 이거 맞냐? 와, 정글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으악! 어렵진 않은데 힘들어 어렵진 않은데 힘들어 와, 진짜 힘들다 네, 오른손 앞으로 밀고 왼발 들어 올리세요, 옆판 그렇죠, 오른손 멀리 오른손 멀리? 오른손 멀리, 그렇죠 하나, 둘, 하나, 잘하셨어요 나 찍었어요? 안 찍었다고? 와, 진짜 사진, 사진, 사진 대기, 사진 대기, 사진 자 그렇죠 오, 완벽하세요, 완벽하세요, 완벽하세요 오, 보이세요? 완벽하세요 오 오른손 위에서 아래로 누르시고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해볼까? 어, 좋다, 일곱 명 같이 해보자 오케이, 합을 사랑하자 네, 중요한 것입니다, 썸네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썸네일이에요, 썸네일 0점 4점 5점 야, 이게 각도가 잘 잡는다고 되는 거냐? 실상 이 영상을 봤을 때 얼마나 개판인지 한번 보 Frankfurt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씨 아이씨 나 왜 돌아가냐? 셋 아이씨 아이씨 나 왜 돌아가냐? 아, 여기 아, 여기 아, 나 왜 돌아가냐? 야 잘 찍혔어 다 찍혔어? 네 잘했어 한 번 더 한 번 더 맞아? 자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누가 왜 자꾸 돌아가냐? 누가 왜 자꾸 돌아가냐? 야! 야! 야 안 된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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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없어 썸네일 없어 야 나 왜 자꾸 돌아가냐? 야! 와 힘들어 선생님 이거 진짜 운동 많이 되네요 네 엄청 많이 되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나요? 아 원래 첫 수업에는 그렇게 안 하죠 아 그쵸 아 그쵸 와 근데 나 진짜 손이 와 진짜 힘들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네 여러분의 갈책을 탈퇴하기 위해서 오케이 너무 좋죠 제로 형 아 제로 아 역시 이거 한 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영영이 역시 제일 성과이다 CF처럼 해달라고 CF처럼 그냥 맛있다 이런 거는 태형이가 잘하는데? 아이고 그거 해줘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구만 트름 한 번 해줘야죠 그래도 마시니까 좀 낫다 아냐 우리 좀 진지하게 임해야 돼 우리도 한 장 쯤은 건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한 장 쯤은 건져야 되지 않겠냐? 한 장씩 이제 인생샷을 찍으려고 하는데 편안할 거 하지 않아? 야 멋있는데? 어 이건 좀 쉬워 보이는데? 어 이거 편해 보이는데? 이건 쉬울 거 같은데? 쉬울 거 같은데? 각자 하나씩 고르자 오케이 오케이 저 두 번째 거 오케이 자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버터플라이 오케이 난 이걸로 할게 난 첫 번째 사진으로 할게 난 남는 거 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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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 빼서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거 하지 않아 복근 운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난 이거 할게 어? 이거 아닌데? 뭐지? 어? 저기 나 뭐 하기로 했어? 오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너 이거 한 번째도 두 번째 두 거? 오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너 이거 한 번째도 두 번째 두 거? 한 명씩 그럼 제일 잘 해주세요 wan 드라봐 맞아 이렇게 해야 되나? 어 그렇게 걸고 에ck 에헿 에허 emergen 으아 진작 하하하하 제 정신인들이 아닌 것 같애, 내가 봤을 때 진정한 운동을 하는구나 진짜 산만하다, 쟤네 저도 웬만큼 산만한 편인데, 쟤네만큼은 안 돼요 말 지쳤다 한 명씩, 그럼 제일 사진이 잘 나오는 스팟이 어디예요? 저긴가? 제일 먼저 지민 씨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포토를 좀 잘해 보이게 찍어주세요 저 합성에서 좀 늘려주시고 우리 동시에 올릴래? 하나, 둘, 셋 같은 시간에 올려야죠, 웃길 것 같아 하나, 둘, 셋 자, 가시나요? 여기다 오른 발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여기다 오른 발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아예 넣나요? 아니, 이번에는 허벅지만 걸리게 해주실 거예요 야, 근데 저거 엄청 어려 보이는데? 너무 면적이 적어서 야, 주민아, 너 구나이도 기술을 한다 진이 형 되게 편해 보인다 오, 나 진동 좋아 미어캣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상하고 싶지 않아요? 상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보쌈에 가야 돼 왼쪽 해몽 높게 잡으시고 양손 다 왼발 앞에서 뒤로 한 바퀴 돌려보시고 발을 앞에서 뒤로 자꾸 올라가실게요 형처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 지민이 느낌 나오는데, 지금? 야, 지민! 아까 우리 눌렀던 것처럼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네 아니야, 지금 되게 되게 삿밭 찬 것 같아 삿밭 찬 것 같아 오, 오 오, 자세 나오는데? 어, 느낌 나와 나한테 지민이는 진짜 느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자, 도전 자, 도전 가자, 사진 찍자 정말 찰나의 순간이니까 빠르게 찍어주세요 아, 이게 다리가 안 올라가면... 이거 조금만 바뀌어 보세요 엉덩이, 조금만 엉덩이 야, 너가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오, 자, 롤 그렇죠 다 될 거 다 될 거 다 될 거 잘 못 해 잘 하신 건데, 되게 잘 하신 건데 꽉 물었어, 지금 놓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가 보여, 지금 놓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사진 포토샵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갖고 자, 다음 다음 다음, 진이 형 Let's get it 김석진, Let's get it 위로 올라가고 싶어 정면 바라보시고 아, 여기 편하다 되게 편해 내가 이런 거 먹었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진짜 편해 야, 편해,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약간 노예고추 된 거 같아요 하하하하 진짜 웃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우리 빨리 석진이 형한테 관심 주라고 야, 석진이 형 관심, 석진이 형 관심 진이 형 관심 안 주면 삐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그런 걸로 안 삐집니다 아, 지애 이미 삐졌어요 맨발 앞으로 꺼내서 옆으로 뒤로 돌려 밟으세요 오른발도 앞으로 꺼내볼게요 꺼내서 옆으로 돌리세요 자, 해먹을 높게 잡으셔서 몸을 한번 으쓱 들어 올려서 하하하하 제인은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줄이 틀린 기분이예요 자 이제 천천히 가슴 앞으로 나와봅시다 그렇죠, 만세 그렇죠 이거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찍으셔야 돼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아 치면...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파이팅! 좋아! 아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잘하네 잘하네 아 씨 아 지금 내려오면 되나요? 네 내려오세요 저 편드를 인간 활이네, 인간 활 네 이놈이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선생님 팔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겠어요 아아 진저 모르겠는 말이다 다음은 정국이 다음은 정국이 제가 할게요 저 선생님 뭐 할까요? 그 유연한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이런 거 이야 해볼까요? 아 아 이런 식으로 원래 찍는 거구나 다 조립을 해주시는구나 아 아 야 이거 진짜 편하다 와 근데 이 상태로 떨어지면 너무 아프겠다, 그죠? 하하하하 만세를 하면서 오른발을 쭉 밀어보세요 야 만세를 하면서? 야 야 정국아 야 정국아 힘으로 어리를 꺾어 뼈를 부러뜨려 뼈를 부러뜨려 뼈를 부러뜨려 그렇죠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정국아 표정 표정 할 수 있다 정국아 표정 표정 할 수 있다 정국아 표정 표정 이거 이게 다예요? 더 올라가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우와 우와 여기를 이렇게 계속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당기고 다른 해방을 밀고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됐다 왼발 내려놓으세요 오른발을 더 미세요 그렇죠 일로와 됐다 됐다 얼굴야 얼굴야 표정 표정 얼굴야 표정 얼굴야 표정 표정 머리 본다 머리 본다 머리 본다 사진 촬영되기 시작 야 저거 고문인데 저거 하하하하 히트 괜찮았어? 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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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는 걸로 할 거거든요 되게 안정감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거. 이렇게 밟고요? 네, 두 발 다. 오케이. 이거는 조금 보셔야 되는데? 왼발로 해먹 밟고, 오른발을 뒤로. 뒤로?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 오셨어요, 앞으로. 발등을 걸어서 발 바닥으로 밀고 왼발을 앞으로 꺼내실 거예요. 가능함? 얘를 밀고? 네. 어쨌든 아까 무릎 구부려서 또 거기서 뭐 그렇죠. 최대한 열받게 해야 돼요. 열받은 풀면 뭐 있냐? 칠성 사이저 들어. 야 칠성 다해라, 칠성 다해라. 칠성 사이저 들어. 오케이. 자, 보이게. 야, 조금 더 따주라. 오케이. 아, 그거 좀 따줘? 자, 찍어요, 다. 아, 되게 쉬워 보인다, 저거는. 아, 되게 저거는 편하게 보인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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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랑 요가의 여기 한 장이에요, 여기. 그거 달인 음악 놔야 될 거 같아. 원산 봐야 된다고, 원산 이렇게. 네, 10년 동안 천 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플랑 요가의 달인. 슈 선생 선생님 모셨습니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오케이. 느낌 있어 형, 느낌 있어. 좋았어. 자, 가자. 오른발을 그냥 깊숙이 거셔서 깊숙이 걸고요. 왼손으로 왼쪽 해먹 잡으세요. 왼손 잡고요. 그래서 왼손이랑 왼쪽 해먹 사이로 오른손이랑 머리가 나올게요. 오른손이랑 머리가 나왔어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해먹을 무릎까지 보내세요. 해먹을 무릎까지? 그래야 누르실 수 있어요. 오른손 높게 잡으시고 오른손 높게 잡고요? 왼손 아래로 내리실 거예요. 왼손 아래로 낸다고요? 그리고 오른발 아래로 쭉 가셔서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우와! 잠시만요, 이게 돼요? 이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되지? 얘가 무릎에 있었다가 말 수 있어, 힘내. 좀 들어 올려야 얘가 늘어나겠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서 누르고 오른손 높게 잡으시고 네. 자, 오른발에 있는 힘껏 아래로 꽉 눌러보세요. 꽉 누르고 왼발만 들어 올리면 끝. 오른손 펴실게요. 아, 나 펴다고요? 네. 아, 지금 맞는 거에요? 표정, 표정! 표정, 표정! 표정! 아, 진짜! 시선 왼손 끝 머리. 표정! 야, 야, 나 안 되는데? 아, 됐어. 됐어, 너 표정만 잘하면 돼, 표정. 오케이. 자, 오른발 끝 포인. investigate. 소연! 표정! 표정! 그치, 좋다! 그거라! 그거라! 표정, 표정! 그치, 좋다! 그거라! 그거라! 슈가 인스타일 셀럽 셀럽 슈가 나왔냐 표정 나왔냐? 어디요? 재밌다 이거 저는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아픈가요? 제일 아플 거 제일 아플 거에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 아 해야지 한 번 보는 거를 해야지 해야지 앉아주세요 내가 왜 이걸 골랐을까? 여기에 그냥 앉아주세요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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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지 야 너와 제일 쉬울 줄 알고 골랐지? 아 여기 그렇죠? 자 배꼽 바라보시고 상체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뒤로 넘어간다고요? 네 뒤로 넘어가실 건데 네네 넘어가면서 다리를 옆으로 열어보시게 쭉 옆으로 열어서 옆으로 열고 바깥에서 안으로 네 이렇게 걸고 걸고 여기는 얘도 걸고 얘도 걸고 허벅지 잘 벗겨 주시고 무릎 잘 벗겨 und 자 이제 이래요 이거 잡고 올라오세요 남주이 벌써 힘든데? 남주이 벌써 힘든데?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씻 탈이 예쁘게 모아보세요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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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얼굴 얼굴 야 바라슬라이 이거 편한 자세가 아니었어 줄이 트는... 이거 진짜 실사판 줄이다 와 대박이다 됐스 오케이 와 잠깐만 뒤로 조심히 역순으로 내려오실게요 아 진짜 웃기다 재밌네 야 우린 몸으로 웃겨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족구 같은 거 해야 된다니까요 태형이 빨리 해 아 태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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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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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발을 집어넣으시고 다 집어넣으시고 야 지민이 엉덩이 때려봐야 돼 양손 머리 위의 목을 엄지가 아래로 잡으세요 자 오른발 펴세요 쭉 펴세요 자 태형이 간다 자 태형이 은근히 유연하다니까 왼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왼발가락 오른 무릎에 터치 그렇죠 멀리 보세요 그렇죠 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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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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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업로드한 사진들은 대략 찍은 거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같은 색깔의 파인다를 선택하신 분들끼리 한 팀이 되어 이제 동작을 할 겁니다 나 파란색이야 나 초록색 나 빨간색 어 나 초록색 나 초록색 야 초록 보여 초록 오 초록색이야 자 나는 남준이네 어 그럼 왜 남준해? 홀 형 나랑 뭐해요? 모르겠어요 나 노란색 노란색은 시범하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난 준비됐어 보겠습니다 가자 첫 번째 동작은 여기다 왼발을 한 번 쏙 넣어보실까요? 왼발 무릎을 거시고 지금 우리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둘이서 하세요 잡아주세요 그냥 오늘 배울 동작으로 근데 이거는 조금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를 챙겨와서 오른 발등에 걸어주실 거예요 오른 발등에 걸러요 하나 둘 셋 아니면 저처럼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발등 걸고 와서 무릎을 오른발등을 거기다 걸고 왼무릎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넣으셔도 되잖아 아이 오 야 오 야 역시 유연하니까 된다 오 오 거기 잡으시고 오른손 한 번만 오 야 종국아 너 빠져라 얘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된다 어 야 찍는다 야 찍는다 지미 찍어야 됐다 좀만 붙잡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름답다 야 아름답다 잘 보셨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쉬워요 맞아 쟤요 바로 갈까? 야 가자 가자 정국 놔 발등 걸고 발등 걸고 발등을 거라고요? 네 뭔 말이야 발등 오 야 뭐야 뭐야 뭔 말이야 발 오 야 뭐야 뭐야 와 곡소리가 예상된다 얘 진짜 아프다 아 아파? 네 이게 걸고 있는 다리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내 이제 오른 무릎 해몽 높게 잡으세요 해몽 높게 잡고 조금 무릎 아프세요 오 네 둘 셋 영차 옆에다가 그렇죠 왼발 쭉 펴세요 쭉 펴세요 왼손 그렇죠 마주보는 손 만세해보실게요 마주보는 손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이거 봐냐? 나 봐냐? 아 맞아 맞아 자 얼굴 하나 얼굴 하나 둘 셋 형 무슨 몸으로 그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안 돼요 와 리엔 씨 너무 좋아 아 우와 와 원래 리드미컬 하잖아 몸으로 왼 발등 거실게요 와 원래 리드미컬 하잖아 오른 발등 거시고 이거 잡고 점프점프 오셔서 쟤부터 하면 안 될까요? 네 쟤부터 하면 안 될까요? 네 여기서 여기서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쟤부터 하면 안 되냐 형이 형 형이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지금 쟤부터 하면 안 돼요? 쟤부터 시키면 안 돼요? 네 예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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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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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한 번 한 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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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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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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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의 조합은 놓칠 수가 없다 오른 발 들어 올려서 조심히 무릎 뒤에만 걸게요 와 씨 무릎 뒤에 자 이제 반대 나 왼발로 와야 돼? 나 왼발로 와야 돼? 자 갑니다 오 뭐야 오 야 나왔어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야 생각하고 멋있는데? 오 야 생각하고 멋있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제일 완벽한 거 아니야? 오 오 오 오 Word pod 펑 엽 아 좋아 reiben 용겨 화가 잔뜩 나네 오 야 남준아 왜 이렇게 잘해? 생각보다 괜찮은? 옥 오케이 잘한다 둘이 잘했다 смотрите 그럼 이제 해먹에 매달려서 뱅글뱅글 오르골처럼 돌아볼게요 오 오 귀엽겠다. 오른발을 쏙 넣어보실게요. 오른발을. 아 저 커플이야, 커플. 커플이야, 커플이에요. 오늘 배볼 동작은요.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 안차게. 그리고 양손은 왼쪽 해먹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몸을 왼쪽으로 점프, 점프 해보실 거예요. 점프. 아 이거 계속 꼬는 거네. 저랑 같이 맞춰서 그냥. 꼬아놔. 1, 2, 1, 2, 3. 다리 들어 올려요. 왼발 다리 올려. 오오오오 Ivy! 그렇지. 다시 돌아간다. 저 선생님의 저 우람한 근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선생님, 악력 한 80mm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응아. 저 По Баз어 가자. 서로 마주보고 오른발을 넣었죠? 서로 마주보고 오른발을. 이거 세 명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야, 이거 7명 다 해도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점프 붕 뜨는 느낌이 와야 할 거 같아 붕 붕 붕 그거 맞춰서 붕 뜨는 느낌으로 맞춰서 다 해도 될 거 같아 하나, 둘, 셋, 넷 자, 뜬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빨리 뛰어,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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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간다 응? 공章 자, 잡아도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여kin 손이 옆으로 싼 현 Staat 야, 응? lacun 자렌 hunter 야, 이게 대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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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아악 아아악 손이 안 떼져 손이 손이 안 떼져 나는 못 버티겠어 가자 오케이 매도 먼저 받는 놈이 낫다 에이 이걸 못 하 오른발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네 입대하실 때 내 허벅지 안쪽에 해먹이 닿게 왼쪽 해먹을 높게 잡으세요 왼쪽 해먹만 잡으면 돼? 왼쪽으로 왼손을 펴는 건가요? 네 왼쪽으로 서로 맞춰서 한 발 한 발 점프 점프 하나 그 다음에 몸을 들어 올리세요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뭉사하냐고 둘 뭐하는데 뭉사하냐고 둘 뭐하냐 둘 셋 자 풀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왜 반대로 도라 야 저게 손이 펴져? 나 왜 안 펴질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거 아니야? 좀 더 더 더 가야 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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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셋을 네 맘대로 하면 어떡해, 남준아! 셋을 네 맘대로 하면 어떡해, 남준아! 해보시게, 제가 해보시게. 남준아, 셋을 살려고 해야지! 자, 하나, 둘, 셋! 오, 표정! 난 이 사진이 기대되는 게 윤기 형이 하체랑 상체가 너무 달랐어요. 상체는 여유로운데 하체는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다 꺼져있어요. 아, 이거 너무 이루다. 자, 태양, 가자! 그래, 마지막 하고! 아, 야, 죽었다! 이제 그만 고생시키자, 선생님. 양손 왼쪽 캐럭만 높게 잡으세요. 왼쪽 캐럭만. A 때 갈까요? 원, 투, 쓰리, 포, 쓰리, 포, 쓰리, 포! 형 갈게요, 빨리! 자, 돌아! 돌아! 어, 이제, 여기. 자, 돌아! 아니야, 아니야! 왼쪽으로 돌아야지, 형. 형 거꾸로 돌아와요! 형, 여기 이쪽으로. 아, 내가 일로? 둘이 사이가 너무 좋다. 둘이 사이가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온절배. 어떻게 저렇게 안 맞니? 시작! 시작 야 호박 어? 성 못 넣겠다 성 아프다니까 성 못 넣겠다 지민이도 멤버로 한번 찍어야 돼 지민이 정국 해 그래 그래 고정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자 지민, 정국 갑니다 야 에이스들의 힘을 보여줘라 그래 가자 에이스 들어와 JK 이 전쟁을 끝내러 가자 그래 좀 되게 멋있게 한번 마무리 해줘 그래 우리도 뭔가 어설프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줘 그래 한번 보여줘 난 너희 거 올려야겠다 인스타에 쟤네 거 올려야겠다 플라잉 효과란 이런 겁니다 멤버 태그하고 오른쪽으로 두면 되나? 그렇지 너 이쪽 그렇지 그렇지 준비했어? 응 다섯 three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치마스 장비 장비를 함께 자기야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했습니다 야 에이스다 에이스 잘했다 잘했다 JK 고맙다 재밌었어 그죠? 야 고맙다 정부야 야 좀 뭔가 일곱명이서 빵 하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박지 해먹 아래 플럼 라인 아래로 오실게요 뒷꿈치 힐업하셔서 엉덩이를 잘 입어주세요 댁이 여기 앉으면 다 성공해진다 재미있는데? 아 나 플래그인거 하면 잘할 것 같네 해 야 너네 뒷꿈치 있지 않을까? 이제 양손 등 뒤 날개를 옆으로 펼쳐보실게요 오케이 펼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셔서 천천히 뒤로 누우세요 천천히 어깨 입고 어깨 입고 이렇게요? 어깨 입고 네 맞아요 손 세수하는 손 만들었다가 네 손끝을 천장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 해먹을 말하자마자 돌리는 거예요 집어넣고 엣지 안에 다리를 들어 올리셔서 내가 잡고 있는 해먹 엣지에 발날에 걸쳐만 모실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괜찮아요 야 됐다 됐다 발가락 당겨오시고 자 이제 거기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발을 천장 쪽으로 그렇죠 쭉 해보실게요 아 이거요? 쭉 그렇죠 쭉 올리세요 뭐하러 자 여러분 자 오늘 갈래라면서 어떠세요? 아 이렇게 그런다고? 아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살려라! 박사! 살려라 살라 앞으로 계속됩니다 기다려osi다 okay okay let's go okay let's go right beautiful right beautiful right beautiful right beautiful right beautiful sales 한글자막 by 한효정